폴리스나임만 치고 경찰들이 한 10명만 서서 천천히 들어가세요 하잖아요. 그럼 뒤에 병모경상이 있다 하더라도요. 위험한 데에서는 병모경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가파른 골목길 같은 데는 좁은 데서는 서서히 지나가니까 안전하고 뒤에는 줄을 서겠죠?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너무 막히니까? 그렇게 해서 안전이 되는 거예요. 자, 2016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촛불시험 초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광화문 광장역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계단에. 너무 빽빽해요. 그것도 위험해 보여요. 그런데 되게 안전하게 이동하셨는데 어디가 문제가 됐냐면 본집회가 시작되니까 광화문 광장역에 너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광장에서 광화문역 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광화문역으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광화문역에서 전체를 내리니까 제일 넓은 길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단이 막 막혀있으니까 계단 쪽은. 여기 제일 넓거든요. 광화문 간의 한복판 말이에요. 어떻게 됐겠어요. 자, 이 유일한 경사끼리에 한쪽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라오고 한쪽은 뒤에서 대열이 밀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번에 참사 현장과 비슷하네요. 네. 뒤엉키고 그 보고가 자봉단한테 저희는 바로 오는 거예요. 제가 무대에 있고 제가 경찰 담당, 서울시 담당이었어요. 바로 저희 요원들 전원이 경찰 연락, A는 경찰에 내려와서 B는 서울시 연락을 해서 저도 직접 당시에 서울시 교통본부장하고 직접 통화드려서 바로 무정차 하셔야 되고 셔터 내리셔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안 그래도 우리한테 연락하려고 했다. 셔터 내립니다. 공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대에 바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셔터가 있어요. 대형 셔터가. 자, 보세요. 대형 셔터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던 분들이 마치 경찰 안전통제와 똑같은 거잖아요. 어? 막히니까 딴 길로 가요. 그다음에 이렇게 밀리던 분들도 또는 지하철 탈을 내려갔던 분들도 막히니까 더 이상 안 내려와요. 여기 뒤에 공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에 광화문가 10%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넓은 광장에서도 압사사고가 있을까 봐. 서울시랑 경찰이랑 주최측이랑. 유기적으로 정말 소통이 되고. 유기적으로. 주최측이 안전 전문가도 아닌데. 또 예상치 못했던 100만만폐의 국민들이 모이는데. 그리고 무정차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정차 통과를 하면 당연히 역에서 올라오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 압사 요인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골목이. 사정없이 올라옵니다. 저쪽에서 사정없이 내려옵니다. 맞아요. 사정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모든 게 뒤섞히는 거 아니에요. 또 거기 보니까 페이스 페인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부스까지 있었다면서요. 좁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용품을 파는 노점들도 있어가지고 더 좁았어요. 그러니까 안전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도. 그리고 훨씬 이태원에 비해서 사고의 경험은 그 어마어마한 넓은 광장에서도. 혹시라도 환풍국에 올라가서. 30일 날 집회할 때 제가 보신 분도 알잖아요. 우리 10월 20일 날 30만 모으실 때. 제가 계속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한풍기에 올라가신 분들 다 내려와 주십시오. 그거 혹시 꺼지면 어떡합니까? 예전에 걸그룹 공연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남에서. 안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대여섯 번 이야기했어요. 무대에서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찰들 제발 협조해 주십시오. 너무 빡빡합니다. 뒤도 열어주시고. 막 펜슬 쳐놓으니까 경찰들이. 너무 빡빡하게 사람이 막 둥둥 떠다닌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사고 나는 거거든요. 풀어달라. 제발 펜슬을 풀어달라. 옆에는 옆으로 치워주고. 뒤는 뒤로 치워주고. 그러면 숨통이 튀잖아요. 경찰 펜슬 뒤하고 옆에 쳐놓은 거예요. 너무 빡빡하게. 그리고 펜슬 묶어놨어요. 무너지지도 않게. 묶어놓은 장치 알죠? 이렇게 식은 장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뚝락하면 잠기는 거. 식은 장치 해놓은 거네요. 그래갖고 풀어달라고 해서 겨우 완전 약보된 겁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이태원 상인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통 터진다고. 평소에도 미끄럽고 많이 넘어지기도 했다. 청소하시는 분들, 상인분들. 경찰, 공무원들한테 요청했다는 거예요. 사전 통제. 특별한 대체. 위험하다. 심지어 이틀 전에도 금요일 날도. 금요일에도. 왜냐하면 금요일도 몰려두기 시작한 거예요. 주말 마디에서. 10월 31일 환러가니 오늘 월요일이 주중이잖아요. 아무래도 주중에는 특히 월요일 날은 술 먹고 놀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어디 다니기도. 월요일 피곤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언제 오겠어요? 이건 누구네. 제일 피크는 토요일이죠. 다행히 금요일 날에 일 끝나고 쉬었다가 일요일 날 쉬니까 토요일 날. 토요일도 많이 오죠. 토요일 날 제일 피크라는 건. 일요일보다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예 여기 만약에 무정차 통과만 시켰어도. 일방통행만 했어도. 그러니까 금요일에도 사람이 많이 온 걸 분명히 파악을 하던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분명히 신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신고도. 위험하다는 신고도. 이미 지금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면 상인들 말씀까지. 전날. 앞사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야. 앞사 사고 분위기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전날도. 그런데 지금 이 자들이. 그런데 보세요. 지금 윤석열. 오세훈. 박희영. 박희영 용성구장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 지일 아닙니다. 10시 15분째 최초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윤석열은 용산에 1시 왔다고 그래요. 지금 이것도 밝혔는데. 1시 실제 왔는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장 지 사진이란 게 지금 사진이 아니에요. 태풍 왔을 때 사진이에요. 지금 밝혀진. 확인해 보니까요. YTN에 나온 사진도. 본인들은 1시 왔다고 해요. 시간별로 공개를 했어요. 2시 반에 서울청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용산이나 서울청사 정말 갔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도 그 전에. 폭우가 내리는 거 알고. 밑에 장기능을 알면서도. 1박 2일간 실종되고. 술을 먹으러 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를 상황이었잖아요. 불평등이 재난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이루고 갖고 왔는데. 폭우 참사가 있었잖아요. 재발 방지하겠다고 했잖아요. 폭우만 재발 방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안전사고 재발이 일어나지 않게. SBC에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이 분노를 보이냐. 단 한 명의 생명도 우주의 무게가 있고. 너무나 많은 산재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또 못 막았다는 건데. 사람들이 분통 터지고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잖아요. 몇 십만 명 모인다는데. 불평등이 재난이 아니다. 침수 사태에서는 불평등이 재난이었지만. 그때도 무대책이 재난이었잖아요. 진짜 이 구호를 무관심, 무대책, 무성의가 재난이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간지하에 있는 사람만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불평등이 재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했던 10대, 1대, 30대들이. 어찌나 안쓰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은 정말로 행정당국, 경찰을 비롯한 정부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저는 삿불리 누구의 책임을 지우지는 말자. 동의합니다. 하지만 애도만 하자는 말에 조도의 동의가 안 돼요. 어떻게 애도만 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서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도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알아야지.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온혼. 온통한 영혼. 온혼을 달래준다고 그러잖아요. 온혼을 달래주는 게 뭐죠. 이번에는 4.3의 온혼을 달래주는 게 뭐였죠. 빨갱이로 몰려서 죽은 진상을 빨갱이로 몰려서 집단 학살당한 진상을 밝혀주고. 그리고 국가가 사과하고 김대중, 노무현, 박원순도 사과하고 다 사과하면서. 그러면서 온혼이 달래진 거잖아요. 이번에 용산구도 경찰도 안전대책이 사실상 없었다.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10만 인파를 인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상민 장관님을 들어보면. 10만이 더울 수도 있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년하고 비슷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람들이 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국민이 제일 열받아다는 단어가 그겁니다. 지금 몇 가지가 나왔어요. 경찰이나 행정력을 동원해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같은 안전문의안들 또 집회 하나 준비하면서 수백 명의 자봉단을 준비하고 한풍구에 못 올라가게 만들고 지하철 무종차를 요청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불을 끼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갔잖아요. 윤석열이. 네. 현장을 찾아갔죠. 현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sns 엄청 돌고 이건 가짜가 아니니까요. 사진이 영상에 찍혔고. 그 사고 현장을 또 저번에 폭우 참사 현장처럼 마치 동네의 xsd들이 구경하듯이 거기를 사람들은 비참해서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폴리스는 쳐놨었거든요. 아무도 가지 말라고. 또 그때 폭우 참사 현장도 폴리스나 했는데 지가 치우고 들어가서 왜 이렇게 캄캄해 물이 가득 찬 거야 왜 못 피한 거야 라는 황당한 말 했잖아요 반말로. 이번에 똑같이 폴리스나 치우고 들어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154명이나 죽고 지금 100여 명이 지금 이중환 환자가 있다는데 수십 명이 거기서 슬픈 표정도 아니고 너무나 태연한 표정으로 동네 역시 또 동네 xx가 마치 구경 온 것처럼 두리번 들어보던 하더니 여기 그렇게 많이 죽은 거야? 아니 반말에? 아니 사람들이 지금 말을 못 잊고 있는데 심지어 그래서 진상규명이나 챔자처벌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슬프고 일단 애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누구 비판하는 것까지 자제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동의는 안 되지만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 때문에 말을 못 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챔자처벌 이야기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너무 슬프니까 이로부터 하고 누구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 마음은 일리가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서서히 밝혀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저는 우리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그냥 자연사시거나 지병이 오랫동안 있을 거나 또는 천수를 누려고 하셨다고 하는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한 팔순 넘거나 구순 넘으면 심지어 사실 저는 그게 도저히 얘기는 안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상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이제 생활용의 호상이란 말 아시잖아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한 100살 정도 사시는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비교적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상주를 이루어 상주들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호상이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 조문객들도 아이고 그나마 호상이어서 다행입니다 하고 비참하지는 않았으니까 고통스럽지 않았으니까 호상이란 말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좋은 상이란 뜻은 아니고 비교적 덜 고통스러운 상이었다 유가족이든 본인든 이런 치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자가 조로자니까 너무 저는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그런데 가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박 기자님 그런 이른바 호상이란 데서도 유가족들한테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제 죽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습니까 집에서 죽었어 집에서 죽었다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물어봅니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어쩌다가요 아 지병이 있으셨군요 상주께서는 호상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호상이 아니 얼마나 조심스럽게 장례식 들어갈 때부터 옷깃을 여밀고 저도 오늘 검은 양복이 입고 오고 싶은데 제가 너무 죄송하게 검은 양복이 없어요 집에 아니 어떻게 거기 그 참사 현장을 뚤레 뚤레 다니면서 반말로 그것도 막 삿대질해 가면서 그리고 반말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죽은 거야? 이게 기본적인 애도나 고인에 대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이럴 수가 없어 그리고 발표가 뭐라고? 24시간 앞으로 물샐점 없는 국민 안전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안전체계 가동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세월호 참사 저기 성남 판교에서의 환풍구 참사 그 다음에 옛날 상주공설경기장에서 압사사고 다 겪었잖아요 겪고 그 다음에 최근에 SPC 안전사고 그래서 28일 날 27, 28일 이재명 대표와 여야정이 안전대책계를 가동하자 그게 폭우 때문이든 대형화재 때문이든 산재 때문이든 이런 압사사고 때문이든 많이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27일 날 28일 날 여야정이 자꾸 무슨 대형화재나 산재사고나 또는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대규모 어떤 인재나 참사가 있을지 모르니 앞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안전대책 세우자 제일 첫 번째는 할로운 축제 아니냐 29일이니까요 31일이니까 29 토요일부터 조심하자 경력을 동원하겠다 행정동원했다 만약에 28일 날 그런 발표가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도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용산구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경 서울시의 정보 많이 발표를 했으면 공부를 했으면 참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너무 애통해서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제가 혼자서 잠 못 자고 사고를 제가 혼자서 막 분석해 놓은 수첩입니다 여러분 막 깨알같이 막 저보는데 잠이 안 오니까 도대체 뭐 때문일까 그런 상상까지 봤어요 그리고 2020년도 박원시장 때는 됐다는데 왜 안 됐을까 오세훈 시장은 놀러 간 건 아니라고 하지만 오후 4시 반에서나 나타났어요 왜 아무런 사전 대책이 없었냐 물어보니까 인정을 안 해요 지금부터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왔으니까 아니 그걸 경의를 그게 경의 파악이 될 문제입니까 무조건 이건 제 책임 저희들 책임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경의 파악 전에 경의를 더 자세히 파악해 보고 있지만 그동안에도 할로윈 축제는 계속 있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서 사고가 안 났는데 제가 시장이 된 다음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건 뭔가 저희들의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유보적이라도 책임이 있다 그래야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서울시가 저번에도 나왔잖아요 폭우 때도 나왔잖아요 안전 예산도 줄였어요 몇백억 안전 담당 국장이 없을 거예요 이제 뽑았나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지금 언론에도 팀장이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 폭우 때 안전 담당 국장이 없었다고 나왔잖아요 공석이라고 그다음에 안전 관리 인력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10월 20일 날 서울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왜 안전 관리 인력을 줄이냐라고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공공시설에서 왜 안전 관리 인력을 확 줄이고 있냐 규탄한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니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전에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 방문해서 조문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는 기자들이 물어봤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더니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상황을 정리하고 수사 결과로 나온 다음에 제 입장을 말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오늘도 글쎄요 어제랑 이어진 상황 지금 윤석열부터 이상민 오세훈 용산구청장 박형은 어떻게 있습니까 전날 무슨 당선 축하한 메시지 올리고 그러다가 지금 어제 오후니까 거의 하루 다 돼서 영혼 없는 사과를 하기보다는 대책책이고 있다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사과도 안 했어요 아니 2주 전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천명을 동원해가지고 사과 하나도 없었잖아요 할로윈 축제에는 경험 없는 젊은이들이 주최측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2년 반 만에 피 끓는 청춘들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잖아요 저는 참가자들이 무질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첫 번 지금 4.16년대 세월호가족협회가 발표한 입장이 뭐냐면요 생명안전 단체 다 참가자들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 참가자들 잘못 절대 아니다 아니 저라도 갔을 거예요 저도 10대 10대 때 그런 축제 얼마나 좋아했어요 밀레니엄 축제 때 99년도에 2000년 된다고 종각에 갔었어요 걸어서 그때도 사람 바글바글 했어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우리도 갔잖아요 간 사람 잘못인가요? 간 사람 잘못은 전혀 아닙니다 뭐 서양축제 일어났냐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애할 때 무슨 발렌타인데이 안 챙겼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서양에서 유래한 명절이어도 크리스마스는 서양에서 유래한 명절 아닙니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은 축제는 축제인 거죠 그걸 상술로 이용한 사람이 있었다 쳐요 그것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먹고 살려면 다 그런 걸 활용하는 거죠 다른 축제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적으로 제가 주의할 게 뭐냐면 왜 갔냐? 간 사람들이 문제다 왜 이렇게 많이 갔냐? 상술이었다 이건 아니 다른 건 그런 게 없습니까? 그건 그리고 그런 비판 행사에서는 왜 참사가 안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간 사람 많이 간 거 그다음에 일부 상술을 활용했었다 상술 활용이 기분 좋은 건 아니죠 씁쓸하긴 하죠 하지만 그게 참사가 그 사람들의 탓은 아닙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